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타기 장호석 본부장, 또 이향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두 분을 저희가 정의의 멤버로 사실 미주알 고주알을 데일리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을 요새 경제계 쪽에서 탐내는 쪽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요? 그래서 안 뺏기기 위해서 미주알 고주알을 아주 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힘을 실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콘텐츠 이 시간에 전해주실 것을 믿어주실지 않도록 할게요. 어제 저희가 청문회 이야기하면서 빅4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와 연결해서 빅4들의 실적 발표가 쪼르륵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기 사진 속의 표정들을 보니까 주커버그가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긴 한데 대부분 좀 밝아요. 네, 바깥은 좀 밝아요. 주커버그는 워낙 이제 우리는 1등이 아니다. 좀 이렇게 없어 보이게 해서 표정을 일부러 지은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걸 다 제키고 제프베조스의 표정이 정말 압권이었죠. 어제요? 어제요. 근데 어저께 제프베조스가 사실 청문회가 첫 대비였잖아요. 네, 청문회 첫 대비였죠. 근데 제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그 의원들이 막 말을 자르고 뭐 다음 기회에 얘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표정이 별로 안 좋았다고 표정관리가 잘 안 됐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때 딱 한 컷 찍은 사진은 누가 봐도 좀 약간 불쌍해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막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안 맞습니다. 조만간 그랬나? 그래서 일단 성공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 데뷔한 것 치고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실적으로 준비하고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아마존을 넣었거든요. 저거 완전히 속았습니다. 아마존은. 왜요? 솔직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실적을 보기 전까지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 그냥 보합 정도 나오면 그냥 그 정도만 나아주면 좋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존이 사실 실적이 너무 좋은 매출은 좋았지만 비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이미 언인 가이던스를 정말 안 좋을 것 같다고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약간 앓는 소리를 잘하는 기분이네요. 그렇죠. 엄청 앓는 소리를 해서 아 뭐 그렇게 큰 기대가 할 수 없을까? 눈을 잘 의심했어요. 십자가 나와요. 십자가. EPS가. 엄청나게 1.5일인데 10달러가 넘어가는 EPS를 보여줬고요. 일부러 온 것 같아요. 일부러. 일부러 온 건 아니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저 개인 방송할 때는 제프 엔조스의 소리.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프 엔조스는 진짜 주주들이나 투자자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는 진짜 정성을 다해갖고 예측한 것은 정말 우리가 돈을 벌어서 다 우리 직원들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건강 코로나에게 막기 위해서 전판대 노력을 하려고 돈을 다 쓴다고 약속했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들인 거예요. 다 쓰고 나서도 해갖고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라게 해줘서 이렇게 안 벌려고 했는데 뭐 애가 이런 느낌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마켓어치 제목이고요. 쓸만큼 다 썼는데도 수십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게 5밀러니까 50억 달러 번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6조는 이익이 6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작년 대비 딱 2배가 났고요. 매출은 40%가 내놨습니다. 너무 많이 버니까 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방송할 때 제목이 제프 엔조스가 너무 많이 벌어서 죄송합니다. 쏠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많이 벌어서 그걸 커버하고 남은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다 썼다니까요. 지금 저희도 시청자분들께 쏘리 해야 될 게 영어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영어를 몰라도 미국 주식 할 수 있다 했는데 영어를 너무 많이 해서 한국어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1 달러 EPS 예상했는데 지금 나온 실적은 10.30 주당 수익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매출은 812억 4천만 달러가 예상했는데 889억 달러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전연동기 대비 미출은 40.2%가 증가한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갖고 왔냐면요. 오늘 아침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나왔으니까 구축하다 보니까 조금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물론 주가도 당연히 올랐겠지만 저는 그 뒤에 있는 문구가 75분기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 75분기 75분기 그것도 두 자릿수 아, 베조스 형님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저 미안한 편집이 있죠. 주주들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예상보다 너무 많이 줘서 미안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우리 여동원 앵커가 오늘 이후에 또 키가 크는 거죠. 10cm가 이거예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제가 지금 165인데 여기서 175가 된다고요? 지금 제 성장에 멈춰도 진작에 멈췄잖아요. 근데 지금도 40%가 정당했다는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깜짝 실적이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존도 대단했는데 저는 사실 예상보다 페이스북이 그리고 애플이나 페이스북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 보죠. 이것도 영어도 너무 많이 쓰셨는데요. 다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해석을 해주세요. Earning, Revenue 이런 거를 다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 예주당순위이고 매출, Revenu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 하루에 몇 명이 들어와서 좋아할 누군지 그 다음에 먼슬리는 월간으로 월간 활성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verage, Revenue, Per, User는 이건 유저당? 1인당 사용자당? 객당 매출이죠. 객당 매출.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다 모든 게 매출 예상 대비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수치니까 잘 보시면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평가하는 거는 제일 위에 거 첫 문장 보시면 1.49를 벌 줄 알았는데 1.80 완벽한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20%형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객당 6.76에서 70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여돈 앵커께서 인사하시고 저도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돈 앵커님이나 저가 각각 이 회사에 7달러씩 매출을 일으켜준 거예요. 3개월이면 21달러 1년이면 100달러를 내 목수로 매출을 일으킨 거죠. 그것이 작년 대비 또 지금 저 50%가 또 늘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힘으로 보여준 거죠. 대단합니다. 페이스북이 사실 생각보다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았는데 역시나 온라인 매체의 힘을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도 그렇죠.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구글 구글 광고 막 안 줄었다고 그렇게 아는 소리를 했는데 구글은 소박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4개의 회사가 다 잘 나올 수 없었는데 구글은 조금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광고가 많이 줄었으니까 한 2% 정도 떨어졌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EPS 역시 좋았고요. 깜짝이고요. 네, 깜짝 좋았고요. 그 다음에 매출도 좋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광고 매출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매출도 좋았죠. 좋았는데 조금 줄어들었어요. 트랙픽, 엑스쿠션, 코스트 이거는 이게 이건데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보통 이제 광고를 우리 구글에도 싣지만 구글이 또 다른 어떤 사이트를 빌어서 거기다 광고를 싣는 것도 일종의 애드센스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건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매출을 잡았냐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했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그게 저희가 보기만 이제 보통 이제 광고주들이 원한다는 거죠. 꼭 구글만 아니고 다른 데 올리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TAC 라는 매출인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좋았는데 구글만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많이 그냥 보합이었어요. 시간에서 보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글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냥 사람들이 크게 기대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 분기였나요? 유튜브의 수익을 처음으로 공개했던 게 지난 분기였잖아요. 저는 유튜브 쪽에 있어서 실적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또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금 보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면 뮤직을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걸로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분리가 되던데요. 앞으로요? 메일이 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뮤직을 쓴 적이 없었는데 프리미엄? 전 프리미엄 안 쓰는데 메일이 와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그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된 다음 몇 월 며칠부터는 여기에 비용이 부과가 된다. 그래서 유튜브가 돈을 많이 벌려고 이제 쪼개는구나. 약간 이제 돈 독이 올랐구나. 그런 건 있죠. 왜냐하면 구글의 모든 영상에서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10분 이상 내에 중간 광고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제 8분인가 7분은 줄었죠. 그러니까 광고가 되게 많아졌어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구글 클라우드 쪽인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구글 사진? 그게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주잖아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찍고 가족들이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최근에 엄청나게 100기가를 원래 2500원이고 2900원 쓰고 있거든요. 제가 쓰고 있어요. 지금인데 엄청나게 가입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코로나19의 약간 수혜인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2500원 너무 아깝더라고요. 안 썼는데 쓴 다음부터 사진이 100기가니까 엄청나잖아요. 정말 좋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일반인들이 꼭 이용해야 될 제가 보기에는 사진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컴퓨터 쓴 지 되게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바꾸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옮기고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해서 올려두면 사실 컴퓨터 바꿔도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으니까 편하겠죠. 알겠습니다. 구글은 이제 다음 분기 실적에 있어서 혹시 가이던스 같은 거 발표 안 했나요? 가이던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건 없었습니다.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실적 오늘 저는 아침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한 게 애플이었는데 애플이 일단 주식분할 이야기 400달러 돌파 이야기 그리고 더불어서 실적이 생각보다 실적이 뭐 실적이 한결같이 다 깜짝이 났습니다. 오늘 다 깜짝이에요. 그렇죠. 다 깜짝 시점이 났죠. 2달러 예상됐는데 2.5달러로요. 22% 정도 늘어났고요. 매출도 늘어났고요. 아이폰이 지금 아이폰이 220 예상했는데 220이라고 그래요. 진짜 의외였어요. 특히 아이폰 11이 중국에서 난리 났거든요. 워낙 중국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실적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주식을 주식 분할하면 다 해준 거. 그러니까요. 한 주를 네 주로 주식 분할하면 이제 100달러 정도면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이거 이제 곧 왠지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때마침 하게 되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다섯 번째 하는 거가 되겠고요. 마지막 한 게 2014년에 700불 때 한 줄을 7째로 나눠서 100달러 수수로 맞춰놨는데요. 결국은 한 줄을 내준데 이게 우리 궁금하신 분은 계시겠지만 이 주식 분할 라는 것 자체는 본질 가치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젊은 사람들 돈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체에서는 투자를 교과서자 여러분 전형적인 주식 친화 정책이다.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궁금하실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알아서 아마 8월 31일자로 우리 영문 계좌에서 주식 수가 4개로 늘어났을 것 때문에 8월 31일부터 분할된 주식으로 거래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실정 내용을 보면 기기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물론 늘어나긴 했지만 서비스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빅4들의 실적 대부분 좋았습니다. 구글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도 기대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아주 좋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에 앞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주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표는 7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표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소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73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실적은 이미 좋은 기업은 끝났고요. 에버비, 캐터필라, 실브론, 머크, 엑스모빌, 언더하머가 또 나옵니다. 언더하머 실적 어떨까요? 안 좋지 않을까요? 큰 기대하지 않고 우리 교수님이 늘 언더하머 옷을 입고 다니셨잖아요. 오늘 입고 왔으면 제가 그것도 입고 와야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걸 입고 오셔가지고 어쨌거나 언더하머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연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눈높이가 내려갔으니까 혹시 또 모르겠죠. 그럼 실적 관련해서 시장은 크게 움직일 만한 이슈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후에 없는데 왜 없을까요? 안 하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퇴근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은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에는 그래도 장마감 후에 실적을 안 합니까? 실적부터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끝내죠. 미국은 약간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좋은데요? 그런 문화 좋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아마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언더하머 이런 실적도 있겠지만 오늘 발표한 빅4에 대한 평가들이 에널리지들이 다 헤어나올젠데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 아마존의 4자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4천 달러 시대를 타겟을 타겟을 3600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먼저 찍는 사람이 눈에 확 띄거든요. 아마 3,8 정도는 쉽게 나오고 조만간 4자가 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전반적으로 오늘 나스닥이 선분이 1,2%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그런 빅4가 어떻게 나스닥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맞고 우리 식으로 음복으로 나올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오늘 시간이 가용하면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하세요. 애플이 이번에 주식을 쪼개지 않습니까? 분할하면 많은 분들이 분할할 때쯤에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외매가 안 돼요. 그게 한국에 이 계좌가 직접 물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키움에 큰 고객을 인지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여기 들어온 주식들을 1,2 다 쪼개서 계좌에 다 들어올 때까지는 외매가 안 된다는 점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꽤 며칠 걸리겠네요? 아니 키움 정도의 인력이면 저는 하루 정도 되면 끝난다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만 차이가 있는데 조그만 집권사만 길게 3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매매가 안 됩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바로 되잖아요. 반응되자마자. 이거는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전체 갖고 있는 키움에 보유한 애플 주식을 쪼갠 다음에 다 계좌에 넣어주어서 완료가 되면 그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 만약에 빨리 파시거나 이렇게 하실 분들 아니면 이제 꼭 중간에 매매하실 분들은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US 스탁을 통해서 종목 발굴한 내용들 저희가 쭉 이 시간 통해서 하나씩 보고 있는데 아마존 아마존을 오늘 또 소개를 하네요. 아마존이 최근에 한 달 동안 세 번의 중복으로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진짜 75분기를 한 거는 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도 40%거든요. 지금도. 매출 성장률이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볼 정도로 정말 공룡 같은 기업이다. 얼마나 더 놀래킬 수 있을까 하는데 40%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추세를 보시고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75분기 했다고 그러면 그 추세를 본다고 그러면 대부분 더 잘 나오면 잘 나왔지 못 나올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딱 가져가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 해도 될까요? 준비 안 된 건데 주식은 오늘 같은 비포 화려한 주식만 올라가는 건 아니다. 너무 여기만 또 올인하셔도 안 되고요. 누구나 다 아는 편안한 필수 소비자 같은 것도 좀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인 것이 필수 소비자면 프로템 갬블이잖아요. 오늘 이런 주식도 사상 치욕 갈 갔습니다. 깜짝 실족이 남은 실족 발표했는데요. 제가 들으실 수 있는 말씀은 앞서 75분기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깜짝 말씀드리면 프로템 갬블은 제 나이보다 훨씬 많고 두 배 정도 되는 65년 동안 매년 배당을 들여놨어요. 올해도 물련들리고요. 그런 기업들도 있다. 그러므로 사상 치욕가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을 올인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이런 건 저희 다 US닥에서 가능합니다. 네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합니다. 진짜 잘 되는 기업은 또 계속 잘 되고 우리가 미처 말씀해 주셨듯이 화려한 쪽을 보다가 잠시 놓쳤던 분야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로한 부분도 꼭 챙겨서 투자하실 때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지어 곧자리 시간 USSTAR의 당호석 본부장 또 이학연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